평범한 세워치기로는 키스가 있는 경우입니다. 어떤 방법으로 키스를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?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쳐서 키스를 제거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공을 회전을 주고 얇게 치는 방법은 확률적으로 어려운 방법입니다. 얇은 두께를 노리기보다는 두툼한 두께를 잘 밀어쳐서 키스를 제거하고 득점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공략법은 야스퍼스 선수가 득점하는 방법인데요. 야스퍼스 선수의 중계를 볼 기회가 있다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지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.